먼저 첫 번째 무대, 수영! 오, 제법인데? 이번엔 티파니! 아유, 깜찍하다, 깜찍해 수수소녀 태연이의 대변신! 보즈 좋고! 베드로 귀염둥이 써니의 실력은? 이야, 귀엽다, 귀여워 퀸니도 깜찍하고 제시카도 얼마나 잘했는지 보일까요? 이야, 당당한 워킹, 세련된 포즐, 굿굿! 막내, 세연이, 긴장하지 말고 오! 마지막 무대, 유리! 워킹도 포즈도 퍼펙트! 드디어 비날레 무대! 처음인데도 떨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다하는 소녀시대! 장하다, 장해! 유후!